농어촌 인구가 줄면서 문을 닫는 학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폐교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교육당국과 지자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방치됐던 폐교가 주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잇따라 바뀌면서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2021년 폐교한 여수 나진초등학교 용창분교. 교실마다 다양한 장난감들이 가득합니다. 소꿉놀이기구부터 미끄럼틀, 볼풀장까지 일반 키즈카페나 다름없습니다. 폐교된 초등학교 분교가 아이들을 위한 실내 놀이터로 탈바꿈했습니다. 비어있던 건물을 여수시가 전남교육청으로부터 무상임대를 받았고 기업의 후원을 받아 전남 첫 공공실내 놀이터로 만든 겁니다. 아직 개관전이지만 벌써부터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개촌 8주년을 맞은 광양사라실 예술촌도 폐교의 모범적인 활용 사례로 꼽힙니다. 10년 동안 방치돼 있던 초등학교가 리모델링을 거쳐 문화예술 거점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역 예술인에게는 작업과 전시 공간을 제공하고 주민들은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는 존폐기로에 서기도 했지만 비대면 콘텐츠를 개발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1982년부터 전남에서 폐교한 학교는 839곳. 올해는 여수 소라초 신흥분교를 비롯해 5곳이 추가로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지난해 TF팀을 구성한 전남교육청은 매각된 곳을 제외하고 미활용 중인 폐교 114곳에 대한 활용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폐교만큼 변신에 성공한 사례도 늘면서 아이가 사라지고 침체됐던 지역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